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다이소에서 산 전기 코털깎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벌써부터 코가 간지러운 느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다가 AA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이만한 이만한 AA를 넣어주셔서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잘 닫아주면 돼요 저 맨 처음에 뚜껑을 닫는 법을 몰라가지고 혼자 굉장히 찾았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끝인데 아 이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이 회색깔 이거 있죠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지징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이걸 코에 넣고 돌려야 된대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거 무서워 간지러워 아우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뚜욱 하는 건데 너무 무서운데 아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넣고 아 간지러워 넣자마자 넣자마자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요 이게 여기에 써있는게 정교한 칼날이 콧속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밀하고 안전한 커팅 저소음 저자극 저소음이래 근데 이게 저소음이라고? 이게 저소음이라고? 이게 저소음이야? 어 한다 진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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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겠어 아 무서워 내 코가 빨려들어갈꺼 같단말이야 내 코가 빨려들어갈가싸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어떻게 해 무서워 어윽 깜짝이야 아 내 허리 깜짝몰롱 허리 아파 시작합니다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깎이는 거 맞아요? 깎였니? 뭔가 굉장히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도 안깎인 것 같은데 깎이는 소리 들린 것 같아 뭐 됐니? 몰라 여러분 코가 그대로 같아요 소리 없나봐요 근데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아우 되게 재밌네 여러분들 한번씩 꼭 해보세요